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에요. 끝까지 읽을게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고 여러분도 29절 읽는 식으로 교독할게요. 우리가 알고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하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너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크리스토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의 일을 스스로에 사랑하셨느니라. 반란이나 공고나 부패당이 있느냐. 소심이나 비용이나 당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남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 의심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녹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히스토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오늘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9장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경기나 스포츠게임 같은 걸 보면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약한 팀들이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꼭 객관적인 전력만이 승리의 요인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그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승리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미 이겼어. 이런 마음을 품은 자와 전력만 위에 있는 사람과 싸우면 아마 확신 있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가운데 이 확신이 오를 곳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지는 귀한 날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컨대 이런 말을 했죠. 사사기를 보면 기도군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룹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미디안의 군사력이 대단해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0만 명이 뭡니까? 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자르죠. 짜라고 짜라서 몇 명 짜리니까 300명 남았어요. 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미디안이 이기고가 갑자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기도군이 자기 부하와 함께 그 적진에 정탐을 나갔다가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적군들이 정탐을 쓰다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보리떡 하나가 굴러내렸더라. 그런데 그 보리떡이 점점 커지더니 이만해져서 우리 진영으로 덮쳤는데 우리가 졌어. 그러면 사람 말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는 끝났어. 기도군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졌어. 라고 했을 때 영대에 있는 동료가 인정을 해요. 그래, 우린 졌어. 하고 사기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문을 해요. 내가 이런 구부를 꿨는데, 이런 구부를 꿨는데 우리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소문이 쫙 퍼지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까지 된 거예요. 객관적인 연력은 10만 명이 넘는 군데와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승리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수의 사건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승리를 확신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아무리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가졌어도 승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디한 백성처럼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가고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객관적인 연력이 완전히 부족한데 그 부분을 승리하는 게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종교 개혁을 느낀 분이지 않습니까? 그 분이요. 이 당시와 똑같이 했어요. 정치력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장악한 게 누구냐면 태볼리. 그 교회가 다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루터밖에 없어요. 혼자란 말이에요. 혼자. 그런데 이 개혁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절망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필리 멜란트톤이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나이가 루터보다 열다섯 밑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보면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좀 많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는데 루터가 맨날 절망하고 실망하게 돌아보니까 이 멜란트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왜 실망하니? 왜 절망하니? 네가 성경을 읽고 네가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이 그른 거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밀고 나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확실하다면 너의 뜻과 상관없이 분명히 넌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줬어요.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에 꼭 쓴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걸 꼭 넣었어요. 31절 말씀을 다같이 모수 읽고 시작 그러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순만 알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맨날 끝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객관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태어지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힘있게 나가라. 나가라. 계속 얘기했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걸 믿으면 그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자는 이미 승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눌러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일은 누구랑 다 있는 겁니다. 짓는 일은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미래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거로 말면 아마 그 데미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 어려운 일에 닥쳐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가 우리 또 동일한 이런 마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8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절이에요. 37절 말씀,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일은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도가 우리 동일한 마음을 품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 모든 일은 좋은 일, 작은 일, 큰 일, 나쁜 일, 좋은 일 탁 부합된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말미야마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기는 이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기는 이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길 거야, 분명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우리 자, 그렇다면 사도가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해라 승리를 확신해라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본문의 사도가 우리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살펴보고 깨달은 건 이거예요. 왜 자꾸 승리를 확신해라 이렇게 말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너는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이분법 좀 생각해보세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자기를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야, 사도가 나 고백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 사도가 우리 말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 믿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복원 그리저를 불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우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아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우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그렇다면 이 반대적인 기념이 또 있어요. 26절이에요. 26절 보세요.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애 덕을 도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판식으로 우리를 왜 신이 강구하시느냐 이번에는 다른 말을 말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번에는 알지 못한대요. 28절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안 돼요. 26절에는 이번에는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는 게 맞아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 역경 슬픔 괴로움 왜 오는 겁니까? 왜 오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이런 일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죄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런 일들 생각들은 뭐?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왔을 때부터 오늘 24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은 안 돼요. 우리가 또 안 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 것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 드릴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 선은 그냥 막연하게 착한 것 이게 선이냐?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사도바울과 다른 말로 하고 있어요. 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선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아까 우리가 안다고 했잖아요. 선도바울이 미리 안다. 우리의 우리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선이냐?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닿게 하는 것 예수님 닿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까 말했죠. 20발전에 이 모든 것이 한 명까지 선을 이루는 이라 이게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패건 낙막이건 절망이건 승리건 이 좋고 나쁜 것이 모든 것이 섞이는 거예요. 포함된 모든 것이 합격하여 선을 이룬다. 즉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도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여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를 훨씬 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걸 믿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 그 박달제 언덕 혹시 아세요? 박달제 이런 가요도 있어요. 울고 넘는 박달제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박달제로 한 가보도 있거든요. 이 강원도도 아니에요. 충청도예요. 충청도인데 이게 언덕이 어머머하게 꼬불꼬불하고 높아요. 강원도에 마치 한계형이나 미시렬처럼 가기가 복잡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치각했는데 또 가봤더니 이번에 터널이 생겼더라고요. 박달제 그 언덕을 고기를 탁 뚫어서 터널이 생겼더라고요. 쉽게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앙서석들도 보면 고난과 고통을 어디에 표현을 하냐면 터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터널 왜요? 터널은 깜깜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안 하면 앞이 깜깜해요. 안 보이거든. 그리고 터널은 제가 그때 터널 만들 지 얼마 안 돼서 갔는데 이 전극 같은 게 하나도 안 켜졌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을 망했거든요. 헤드라이트 불빛을 망가니까 어둡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좌우도 안 보이고 앞뒤도 안 보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가다 보니까 터널이 통과되더라고요. 그 후 쉽게 옛날에는 언덕을 꼬불꼬불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쉽게 딱 직진을 가니까 통과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이런 것 같아요. 고통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줄 때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믿고 묵묵하게 견디며 가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이게 고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SBS에서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이동국 선수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이동국 선수 욕 많이 먹었어요. 실족하고 욕 먹고 엑스발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슛을 못 놓고 보니까 근데 이동국 선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해가 됐더라고요. 이게 대표팀이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회선처럼 이 이동국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이 었던 분이 누구냐면 차범국 감독이었거든요. 이 차범국 감독이 어느 날 고등학교 전국 고교 축구대 결승대로 선관하러 온 겁니다. 왜요? 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차두리가. 차두리 고러 온 거예요. 차두리 내 고등학교 이동국 선수의 고등학교 결승에 붙은 거예요. 이동국은 그때 보이지도 않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동국 선수가 그날 두 골을 넣은 거예요. 두 골을 넣고 자기네 팀 우승을 했어요. 차범국 감독이 거기서 차수리를 보러 갔다가 이동국 선수를 보고 뿅. 이동국 선수를 데려갔죠. 프랑스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월드컵 거의 끝나갈 때 마지막에 후반들에 갑자기 이동국 선수가 투입이 되고 중머리슛 한 번 기가 막히게 때렸잖아요. 코로나는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전국민이 각인이 돼서 야 한국 축구를 이끌 정말 굉장한 선수가 등장했구나 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좋아졌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은 히리크 감독이었어요. 국가대표에 올라갔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그런데 히리크 감독이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너는 개울러. 뛰지도 않아. 수비도 안 해. 잘라버렸어요. 그 젊은 선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그가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절치 부심하여 열심히 해서 또 국가대표 예선전을 다 치웠어요. 국가대표 들어갔어요. 2002년도 월드컵 가기 두 달 전에 불의의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선전을 다 치운 뒤에 월드컵은 못 나갔어요. 이때쯤 되면 마음이 어떡었어요. 정말로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가 말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또 들어갔어요.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갯후보로 있다가 맨 마지막 16강 마지막 경기회 후반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공에 빗물이 많이 묻었어요. 처음 오는 기회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쳤는데 추구연소들도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날 빗물에 묻은 공을 참기는 쉽지가 않대요. 그날 빗맞은 거예요. 빗맞은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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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 거야. 그때의 이 16강 실패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가느냐 이동국이 되었다. 비난과 비판에 다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고 완전히 실망했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이 최강희 감독 현 대표팀 감독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30대 중반의 선수를 불러다가 자기 팀을 복귀식을 끊고 게임을 치웠는데 K-릭에서 득점왕을 했고 이동국 선수가 그리고 MVP를 탔고 이번에 최강희 감독이 국가대표대 감독이 되어서 또 국가대표로 또 들어갔어요. 그런 힐링대표 그 수를 쫙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는 걸 제가 기억해요. 뭐라고 올라가는데 아세요? 역경은 역경은 경력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다. 역경은 경력이다. 여러분들의 역경과 고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력이에요. 흔적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감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요셉이 하나에 원망하는 게 있는가. 내가 팔려가고 형들에게 죽을 위험을 당하고 내가 노이로 팔려가고 목살이를 해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다 형들을 또 만났죠. 나중에 동무처리 했을 때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 보냈은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땅이 될 때 그거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요셉은 이름이 되셨던 거예요. 그 모든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환란과 슬픔 좋은 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이걸 믿으라는 것이 사도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번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모든 걸 주관하신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키워서 노력해서 경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내가 허락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입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걸 받는 거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나옵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주신 분이 어찌하나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것에도 부터의 작은 것으로 전환을 하고 그래요. 큰 것이 먼저 나왔어요.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먼저 뒀다 이거예요. 작은 게 두 번째 나와요. 모든 것이 작은 거야. 모든 것이 작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모든 것이 작은 거래요. 예수님이 큰 거고 모든 것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 먼저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히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했어요. 장성하여 나중에 이제 주년이 됐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한 친구는 아들만 다섯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그렇게 친한데 불임이야.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았어. 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아들 많은 친구가 뭐라고 말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진심도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면 친구야 내가 아들 다섯 명이나 했는데 너가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양자로 한번 키워볼 수가 없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그렇게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애기를 못 낳는 그 친구는 좋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도 내가 정말 네 자식이 아니라 내 대신을 키울게.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집에 들어가서 반대에 애들 다섯 명이 나랑 앉아서 자고 있는 거야. 누워. 아버지한테 그 아들을 딱 보는 거야. 어떤 놈을 줘야 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얘가 장남이에요. 큰 집에 장남을 보내는 게 조금 그래. 장남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 둘째를 딱 봤어요. 둘째를 봤는데 이 다섯 명 중에 둘째가 제일 똑똑해. 얘가 좀 인물이 될 것 같거든요. 고민하는 거야. 얘를 주기는 좀 그렇고 셋째를 줘야 될 거라 셋째를 딱 봤는데 셋째가 다섯 중에 인물이 제일 좋아요. 제일 잘생겼어요. 얘는 인물 너무 좋은데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으로 넷째를 봤어요. 넷째를 줘야지. 넷째를 보니까 얘는 맨날 병들어 있고 맨날 골고라 그래. 몸이 약해. 그러니까 얘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얘는 내가 보살펴될 것 같은 측은함이 있는 거야. 맨째는 좀 안 될 거예요. 막내를 주려고 보니까 막내는 마냥 이쁘잖아요. 막내는 또 마냥 이쁜 거야. 고민하다가 어떻게 될까 난감하다가 이분이 의대를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의대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자 한 분밖에 없었는데 나를 왜 주셨구나. 이렇게 주기가 힘든데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의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마냥 처음에 교회자들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외 것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낭만할 필요 없어요. 주실 거예요. 물질이 부족합니까? 물질 주실 거예요. 내 길이 안 열려입니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가정입기 힘들어야 가정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나가면 실망보다 절망보다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37점 말씀 볼까요?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이라 자 보세요. 이 모든 일 모든 일을 굉장히 감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자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데 원인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신다. 즉 세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작아도 내가 물질이 부족해도 목 빼어도 나이가 있어도 내가 길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성격이 좀 그래도 내가 죄를 좀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때 내 좌중지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이 그렇다면 이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며 답을 또 합니다. 35절을 볼까요? 35절에 답이 남았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을 이유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또 얘기합니다. 38절 시작 내가 박사로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으로라도 우리를 올려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위험도 예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요. 기근도 박해도 권고도 예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요. 38절을 보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 뭡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란 뭡니까? 영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뭡니까? 현재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 힘든 일 포함한 모든 일들 장래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그 덕불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람의 사랑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